부자와 나사로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놀렸어요. 날마다 날마다 잔치를 벌렸어요. 나는 이 네팔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돈이 아주 많아. 나는 우리 집에 아내가 열 명이 넘어. 우리 아이들이 백 명이 넘어. 하하하하하하 내가 초라하루, 설탕하루, 서해전하섬. 하하하하하하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날마다 잔치를 벌리며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지. 일상 날마다 날마다. anking이나, 마주, venerals, 암치룸을 벌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내가 부럽지! 나는 그는 그들에게 고만더 차이다. 그들에게 고만더 차이. 그들에게 고만더 차다. 그들에게 고만더 차다. 그들에게 고만더 차다. 그들에게 고만더 차다. 안 부러워? 내가 고만더 차다! 그들은 왜? 내가 고만더 차다. 너희들이 돈을 못 봐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그들에게 고만더 차다. 그들이 고만더 차이. 자,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자. 어,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불쌍한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굶었어요.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여기 부잣집에서 밥 좀 얻어 먹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아, 누구야? 아, 이거 웬 거지야. 배가 고파서 왔어요. 고파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먹다 남은 밥이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치킨도 괜찮아요. 닭고기도 괜찮아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야, 이놈아. 어이, 밥마스. 너한테 줄게 어딨어? 너한테 줄게 어딨어? 아, 니네 간섭이야. 이런 거지 같은 녀석 같으니라구. 아니, 예수도 이 막 막내 요가 벗마스. 빨리 꺼져. 아, 죽을냐고 또 이 시키. 아, 제발 조금 도와주세요. 아, 일단은 죽을냐고. 나한테 죽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백아고파 죽을 것 같아요. 아, 일어나 고파서 왔 Hoyer. 너한테 죽을 것 같아요. 아, 해가 고쳐. 아니, 이놈아. 아니, 이놈아. 저거 말하는 거니까 안 가니. 아니, 사자, 이러한 이유가 안맥 smells 나요. 아니, 사자, 이혼 바라든지에 이정도 안 되잖아. 이놈아. 아니? 너, 이리 짐 마빠. 네, 이리 짐 마이따다. 아유, 왜 이렇게 아주 아주 아파? 아니, 야, 이놈아. 아니, 키나 이혼 Samaide? 이게, 이놈아. 너. 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너같이 일도 안하고 밥만 빌어먹는 녀석은 매점 맞아야 돼? 아니, 다시 피해바리깐 나가는데 밥만 해도 돼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에이 더러운 거지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부자는 남을 도와줄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거지는 그만 너무 배가 고파서 죽고 말았어요. 아니, 이 거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니, 이 거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엘라즈러스! 엘라즈러스! 누구십니까? 나는 천산이라 너를 데릴러 왔다.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자.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거지예요. 나 같은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천국은 돈이 없어도 가는 곳이란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을 갈 수 있단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 자, 나와 함께 가자꾸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리하여! 부자는 아직 거지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마음씨에 나쁜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죽다니. 또 이상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는 건 피할 수가 없어. 난 죽기 싫어. 여러분. 나 좀 오래 살게 해줘요. 뭐 좋은 약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도자야. 누구, 누구십니까? 너는 지옥에서 온 대박이니라. 여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너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다. 에이, 농담도 심하셔. 나는 지옥 관리를 한 적이 없어요. 난 죄가 없어요. 난 누구를 죽인 적도 없어요.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다 죄가 많다. 하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저는 빠저히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다. 내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 사회에서 말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자, 가자! 아, 싫어요! 싫어요! 좋게 말할 때 가자!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되겠구만! 자, 가자! 살려줘요! 여러분, 살려줘요! 여러분, 살려줘요! 이리 와요!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아, 그렇다면! 이 거지가 갔던 천국은 어떤 것이며? 부자가 갔던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거지가 간 천국을 보겠어요? 박수! 박수! 이 거지는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하하하하하!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 누구든지 천국에 오면 다 나를 만날 수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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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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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하하하 아이고! 할아버진 누구세요? 아,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하하하 이 천국에 온 곳이니라. 예수님 믿길 잘했다. 박수 자 그러면 천국 구경을 가자꾸나. 근데요.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요.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어요. 집도 너무 멋있어요. 멤팔 집보다 더 멋있어요. 그리고 과일 나무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강물에서 맨날마다 목욕을 하고 수영을 안 해요.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 몇 년까지 살 거 같니. 100년이요. 사이 벌써. 에게게 겨우 백 년. 사이 벌써 맞다니. 천 년이요. 아 잘 벌써. 에게게 겨우 천 년. 아 잘 벌써. 만 년이요. 더 잘 벌써. 에게게 겨우 만 년. 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잘 봐라. 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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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멸류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단다. 정말 이게 멸류관이 맞아요? 너는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는 거야. 박수! 여러분들도 나중에 천국가서 멸류관 쓰셔야 돼요. 근데요? 이상해요? 뭐가? 우리 동네 살던 그 부자는 왜 안 보여요? 그 아저씨는 돈이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는 게 천국이에요? 아, 그럼 그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어요? 나 지옥 구경업 한 번 하고 싶어요. 아이고 지옥은 무서워요. 너는 나를 덜락두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넌 안 이? 아, 할아버지. 아아, 하지 마. 아, 구경시켜 주세요. 아이고, 고경시켜 주세요. 아,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그러면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옥을 구경가게 되었어요.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었어요.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지옥을 가지러 가고 싶 Chr p p 와 Feh 지옥은 나의 계약лон과 함께 지옥을 구경영 수다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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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옆에 있는게 나 사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다 밟고서 성을 낳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웃기다 아브라함 나 좀 구해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 너는 어찌하여 그 말하는 시간을 허비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그 말하는 시간을 허비하였느냐 어찌하여 교회를 나가지 않았느냐 아니 어찌하여 그 말하는 시간을 허비하였느냐 아아아 내가 마모였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불쌍한 고지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않았느냐 아니 거사리 세티밀레 여기에서 거리만이 라즈로 슬라이치 가니 아니에요 내가 고지에게 값도 많이 주고 고기도 많이 줬어요 아니 마이 나는 하나도 얻어먹지 못했어요 마이 마이 라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털어뜨려 주소서 내가 너무 목이 말라요 안 된다 이 전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통이가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느니라 그럼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온 가족을 천도하게 하소서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저 땅에는 목사님과 천도사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아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지옥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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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무였어 으아유 무서워요 우리 천국 구경 가요 아빠, 엄마의 이하이, 너의 두드러와야죠. 수원가만 부끄러와야죠. 암아, 나라 좀 살려줘요. 암아,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사위 HimK coff믹 사위 HimK 사위 HimK 아 지혜군가 너무 무서워 아아 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전국에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